띵동 띵동 누구세요?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희 후리안 후이 고민 상담소를 찾아오셨죠? 네, 사람들이 자꾸 귀엽다 이렇게 많이 더 카리스마 그래서 그게 싫다 짜증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고민 한번 해결을 해보죠 부탁해요 네 제발 자 뿅망치가 나왔어요 저를 세게 때리세요. 남자답게. 진짜요? 네. 예나니의 힘을 보여주세요. 잠깐만. 아니 왜 이래. 아예 세게 때려주세요. 아 그럴 거 같아. 남자다.. 이런 귀여운 자식. 죄송합니다. 어디서 이렇게 귀여운 놈이 왔어. 알겠습니다. 남자다잉 해주세요. 남자다잉? 내 남자다잉! 내 남자다잉! 내 남자다잉! 내 남자다잉! 내 남자다잉! 내 남자다잉! 이 새끼가.. 아 아파. 안녕하세요.